여러분들의 삶을 더 번영시키고 싶고 여러분들의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은 운을 쌓고 싶다면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정확한 이 학문적인 정의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어떤 공간에서 더 좋은 운을 모을 수 있고 어떤 공간에서 더 나쁜 운들이 이렇게 우리 집을 나쁘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집의 공간 중에서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이 화장실을 이렇게 청소하심으로 인해서 집안에 좋은 기운 가득하게 되실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족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자의 삶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는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이렇게 청소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운을 쌓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바로 곰팡이입니다. 우리가 욕실 청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곰팡이가 잘 쓸 수밖에 없는 공간이 바로 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항상 물기가 있고 이 물길은 기본적으로 오행 중에서 물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을 잉태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생명이 모든 좋은 생명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생명, 좋은 생명 다 포함한 모든 것들이 생성되는 것이 바로 이 물, 수기운, 물의 기운이라는 것인데요. 이 물의 기운이 항상 욕실에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간 여러 오물들로 인한 세균들이 같이 또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실에 있는 이 곰팡이들 지금 변기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구석구석에 뭔가 평면이 아니라 어떤 것이 튀어나온다든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또 새로운 공간을 만들게 되고 뭔가 더러운 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구석구석에 곰팡이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변기 하나만 우리가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이 변기 커버가 붙어 있는 이 힌지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 구석 밑에 보면은 이렇게 솔로 삭 해보면은 항상 까만 곰팡이가 생각보다 잘 끼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석구석 잘 해준다라는 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집안에 대한 살림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으시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놓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알면서도 귀찮은 부분들 제가 오늘 콕 이렇게 찝어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 청소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머리털이죠. 욕실에 가면은 머리털뿐만 아니라 각종 몸에서 떨어져 나온 이 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계속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옛부터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간 이 모발이라든지 손발톱 같은 거는 특히나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예전 선조들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도 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물체이기도 하고요. 내 기운이 깃들어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욕실에 더러운 욕실에 머물러 가지고 또 다른 나쁜 운을 붙어오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머리털이 붙어 있는 것들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 특히 뭐 빗이라든지 청소솔 같은 데에 이 머리털이 잘 끼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항상 이렇게 끼어져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청소솔들을 좀 버리시고 또 청소솔 중에서도 잘 안 끼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머리털이 잘 안 끼이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찾으셔가지고 청소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은 그만큼 나쁜 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묵힌 때입니다. 묵힌 때 이거는 참 우리가 하루하루만 건너뛰어도 바로 물때도 끼고 뭐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금방 붉은 곰팡이들이 위주로 이렇게 쓰는 걸 보면은 참 이게 손이 많이 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묵힌 것을 얼마나 내가 잘 청소를 잘 하느냐 그래서 이 묵혀져 있는 때가 집안에 얼마나 없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내 집에 대해서 좋은 운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주방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통수 컨설팅을 하러 직접 현장에 가면은 바로 딱 수도꼭지만 보면은 아 이분이 집을 정말로 깨끗하게 쓰시는 분이구나 아니면 이분은 좀 집을 편안하게 풀이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수정 같은데 보면은 가에 끼어있는 때들 같은 경우에도 매직 블럭으로 바로바로 없어주면은 금방 없어집니다. 이 때라는 거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도 보면은 나쁜 것들을 바로바로 제거해주고 그렇게 잘라내야 되지 계속해서 묵혀두게 되면은 나에게 각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때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집안에 있는 묵힌 때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묵혀져 있는 나쁜 운을 잘 정리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묵힌 때와 같이 이어서 줄눈. 이 줄눈이죠. 지금 제가 따온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줄눈이 이렇게 까맣게 돼 있지만은 요즘 줄눈을 까맣게 하는 게 아니라 흰 것도 있고 여러가지 뭐 이런 골드빛 그런 실버빛이 도는 것으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까맣게 돼 있으면은 때가 끼는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깨끗하게 잘 쓸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게 더러운 거를 잘 모르니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 청소 상태, 청결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여러분들이 소유한 집이 아니라 새를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줄눈을 참 바꾸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욕을 하셔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수리를 하실 거다. 아니면은 정협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줄눈에 대한 부분도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내가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거기를 매일매일 보고 거기서 또 계속해서 2년 동안은 운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시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해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전월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 풍수지리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전세, 월세, 자가를 땅의 기운이 가려서 전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안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당장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아주 특정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계신지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바로 하시면 됩니다. 항상 좋은 운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마음을 먹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게 일정한 시간까지 쌓이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딱 쌓여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삶이 뭔가 엄청나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나쁜 일도 되게 축소해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그렇게 삶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을 청소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고요. 내가 사는 공간에서 좋은 운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고귀한 작업 중에 하나인 겁니다. 풍수를 통해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멋지 돈 컴퍼니에서는 풍수 컨설팅, 인터넷 강의, 책, 그리고 프리미엄 액자인 복바라기도 함께 판매하고 있으니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새로 갈 집이 고민이시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아파트 평면도만 있으면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내부 영상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확한 풍수 진단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배치 풍수 인테리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전달해 드립니다. 직구조 진단서 신청하는 방법은요. 저희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고정 댓글이 나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여러가지 신청서가 있는데 직구조 진단서 신청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홈페이지에 컨설팅 안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구조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쭉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가지 샘플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적을 보시고 여러분들 평양대에 맞춰서 견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견적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컨설팅 신청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서를 써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빠르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비하게 될 여러분의 인생을 절약해드릴 진단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짜 부자의 길로 안내해드릴 그런 진단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 biodadaş기 어프로 양 energía 기준에요. 또 영상